싸우면 되나요? 원하시면... 원하세요? 네! 저는 이혼 사유가 그냥 가치관이랑 성격 차이 그분이 저를 좀 오랫동안 좋아해 주었던 기관들이 있어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때 되게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큰 걸 바라지 않더라도 저는 좀 소소하게 행복한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가 행복하지 않네?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? 그래서 별거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서로 생긴다면 그때는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고 별거 생활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. 좀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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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